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경제를 보다 시간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정 기자 요즘 그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엔비디아라는 기업 때문에 아주 신들이 난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챗GPT 덕분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면서요? 네 인공지능 챗봇이죠. 챗GPT 열풍 덕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30일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3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143달러였는데 어제 종가가 한 주에 3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2배 넘게 뛴 거죠. 이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한 건 챗GPT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1만 개 이상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GPU가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을 한 걸까요? 이 GPU는 보통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프로그램을 끊김없이 쓰기 위해서 장착이 되곤 했는데요. 이 챗GPT에서도 두뇌 역할을 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반도체인 중앙 처리 장치 CPU라는 게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CPU는 그림을 한 점씩 찍듯이 작업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하는데 GPU는 한 번에 물감을 다 쏘는 것처럼 여러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챗GPT는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GPU가 필수적인데요. 바로 이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무려 92%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챗GPT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8만 전자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난달 25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자 삼성전자의 주가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한 주에 7만 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는데요. 생성형 AI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판을 벌리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 업계도 이 반사익을 볼 거란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깔린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GPU에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성능 반도체 HBM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5일 주가가 한 주에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10만 원대를 회복한 게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삼성전자는 생산량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덕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주가라는 게 보통 지금 당장이 아니라 6개월 뒤의 시장 상황까지 좀 선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도 향후 시장이 회복할 거란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건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은 아직 어둡습니다. 챗GPT 같은 AI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커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경기 침체 우려에 짓눌려서 반도체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르겠다. 이렇게 조금 예단,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르겠네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려는 분들이 매물을 쏟아내면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